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야마구치 요에이가 지은 현명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이 책도 좋은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요에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마린 파트너즈 대표이사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토마츠 컨설팅, 아서 앤더슨, 딜로이트 투시 토마츠 컨설팅을 거쳐 아빔 M&A 컨설팅 부사장을 역임했다. M&A와 재무전문가로 다수의 대형 M&A에 관여하면서 외국계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기법과 재무전략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략히 살펴봤고요. 바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구조, 2장 가치란 무엇인가? 3장 기업의 가치를 파헤쳐라, 4장 가치의 원천을 간파하려면 5장 왜 주가는 올라가는가? 6장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분 안에 구하는 주식의 가치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정말 간략하게 한번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습관이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제1장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구조. 이 책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돈을 벌기 위한 기본은 언제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사업이건 주식투자건 모두 원칙은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을 싸게 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그 주식 본래의 타당한 가격보다도 싸게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의 타당한 가격을 그 주식의 가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식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맘무가내로 주가를 뒤쫓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진정한 투자자는 굳건히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서 돈을 법니다. 2장에서 이 내용을 볼 것입니다. 3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관하여 서술할 것입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는 그 기업이 버는 이익과 과거에 벌어 회사라는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이익을 낳는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과 재무재표를 해독하여 재산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가치 원천은 당연히 그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버는 사업이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는지 그 구조와 패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에서 살펴봅니다.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여 비싸게 파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의문은 주가는 왜 오르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실제 가치보다 싼 주식이 시장의 평가를 받고 그 주식 본래의 가치에 근접해 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본래의 타당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저평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저평가 상태의 주식이 특정한 계기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시장의 참가자들로부터 재평가를 받음으로써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면서도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때 큰 실수를 저지립니다. 그러고 나서 주식은 역시 무서운 것이야 얌전히 예금이나 해두자며 움츠러들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기 쉬운 투자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제2장 가치랑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싼 가격, 싼 주가로 사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식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만 한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수익률이 다르다. 정기예금, 부동산 투자, 외화예금,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요? 차례로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1. 정기예금의 금리는 0.034%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지금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아파트를 사서 세를 놓을 경우 대개 6에서 9%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 인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용 부동산은 보통 3에서 4%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주식 투자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연간 5에서 9%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일본이나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 8에서 9%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익률, 즉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을 기대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기대수익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9% 수익률 정도는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위험을 감안할 때 9%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런 부동산은 살 수 없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역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9%의 기대수익률이 얻어지는 수준으로 안정되게 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타당한 가격, 이것이 가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수익률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장차 창출된 이익과 그 불확실성을 다 감안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임대료를 보면 부동산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매월 임대료 75만원인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는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7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1년 동안의 임대료 9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9%라고 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임대료를 기대수익률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900만원 나누기 0.09 그래서 1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에 기대수익률을 더해서 매년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을 주식에도 바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식의 가치는 간단히 알 수 있다. 만일 매년 1만원의 이익이 앞으로 계속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 있고 그 기대수익률이 7%라면 그 주식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 주가 곱하기 기대수익률 7%를 해서 매년의 이익 1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왕하면 적정 주가는 매년의 이익 1만원에 기대수익률 7% 이거를 0.07이 되거든요. 그래서 1만원 나누기 0.07 해서 14만 2857원이 되는 겁니다. 적정 주가는 약 14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이 주식의 가치입니다. 즉 14만원이라는 적정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으면 매수, 높으면 매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식을 14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기대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투자를 한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원리입니다.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그는 정말 간단하게 구한 거고요. 나중에 기업의 그 적정 주가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수가 나온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면 불안해져서 주식을 팔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번에는 괜히 대담해져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 올바른 투자란 그 반대여야 합니다. 매년 1만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 있고 그 주가가 2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 경우의 수익률은 1만원 나누기 20만원 하면 0.05 그래서 5%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의 일반적인 기대수익률 5에서 9%와 비교하면 조금 낮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가 10만원까지 내려가면 어떨까요? 1만원 나누기 10만원은 0.1 즉 이번에는 10%나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는 역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역행투자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컨대 모두가 감정에 치우쳐 주가의 오르내림에 술렁이고 있을 때 역행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가만을 생각하고 주가가 내린 주식을 사들이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판단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대세의 움직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소신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의 가치를 믿고 때로는 지긋하게 참을 줄도 아는 것이 주식투자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제3장 기업의 가치를 파헤쳐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기업가치 산정에는 다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기업은 통째로 평가한다 2. 기업의 가치란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가치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더한 것이다 주식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눈앞의 단 한 주만을 보고 주식의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주를 구입할 때도 그 기업 전체의 가치를 고려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회사를 통째로 살 마음이 없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사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이 주식을 살 때는 M&A를 하는 기업의 CEO와 같은 관점에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기업을 통째로 전부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어 한 주당 가치를 산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가치 나누기의 발행 주식수는 한 주당 가치 앞장에서 기업의 본래 가치는 이익을 기대수익률 5-9%로 나누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치보다 쌀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업의 가치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진짜 가치란 사업의 가치와 재산을 더한 것입니다. 투자에 적정한 회사는 사업의 가치가 큰 회사와 재산을 많이 가진 회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인 회사라면 금상첨화입니다. 5분 안에 구하는 주식의 가치 4단계로 가치를 산출한다.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 사업가치를 평가한다. 2. 재산가치를 평가한다. 3. 부채를 뺀다. 4. 발행 주식수로 나눠 한 주의 가치를 산출한다. 되도록 간편하고 익숙해지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만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작업은 개인 투자자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5분 안에 끝나는 기업 가치 산정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 복잡하고 정밀한 산정 방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는 무료로 입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전자공시 또는 다트라고 치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재무제표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대상 기업인지 단독재무제표대상 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대기업은 연결재무제표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본 상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트에 있는 것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가치를 평가한다. 우선 사업가치를 구해봅시다. 사업가치를 구할 때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전전기 실적, 전기 실적, 단기 회사 예상을 평균하면 미래의 예상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전자공시 사이트에 가서 이거를 출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넣으시고 여기서 요약재무정보만 클릭하셔도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연결재무제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또 다른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요약재무정보만 봐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재무정보를 보신 다음에 매출액으로 시작되는 부분에 매출액 밑에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영업이익, 2019년도 영업이익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의 영업이익이 35.9조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의 영업이익이 27.7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기 예상 영업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이버 증권에 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종목 분성을 가시면 컨센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컨센서스를 클릭하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EPS, 퍼 이런 거에 예상치가 나와요. 그래서 2021년 12월 영업이익 예상치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는 53.3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전기, 전기, 단기로 했지만 여기에 예상치가 나온 경우는 3개년치의 예상치를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년 예상치의 평균을 내면 38.96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은 38.96조입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영업이익이 미래에도 계속된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사업가치는 영업이익의 10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이익을 10배로 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약 40%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40%를 빼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대수익 6%로 나누면 10배를 곱했을 때 사업가치가 똑같아진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을 찾아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를 한 13배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책대로 그냥 10배를 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가치층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대수익률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사업가치를 10배 해 준 이유가 사업가치는 영업이익 곱하기 0.6 나누기 0.06을 하면 영업이익 곱하기 10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0.06은 이게 지금 기대수익률을 6%로 했을 때 0.06으로 하는 거고요. 이 기대수익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종별로 약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6%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가치는 영업이익의 10배로 하면 389.6조가 됩니다. 이건 다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사업가치는 389.6조가 됩니다. 2단계는 재산가치를 평가한다. 재산가치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혐금과 토지 등의 자산을 말하며 사업을 하는 데는 직접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유동자산 중의 재산 일부 또 하나는 고정자산 중의 재산 일부를 더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요. 고정자산은 1년 이내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자산 등은 대차대제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요약재무제표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중 재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유동자산 중 재산 부분은 유동부채를 1.2배 한 것을 유동자산에서 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산출하려는 것은 사업에 필요가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 가운데 역으로 1년 이내에 빠져나갈 돈, 즉 유동부채의 1.2배 이상의 돈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에 필요 없는 재산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1.2배를 하는 이유는 상장기업의 유동비율, 즉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배율이 평균 1.2배이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예로 들면 우리집의 경우 매월 카드결제액이 20만원은 되니까 은행장구와 월급을 합쳐서 적어도 1.2배인 24만원에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1.2배인 24만원 이상인 것은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중의 재산 부분에 관해 보기로 합니다. 고정자산 중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요약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트에 있는 요약재무제표에 있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있잖아요. 그 유동자산이 약 198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동부채를 또 계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유동부채는 부채총계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부채는 약 75조가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중에 투자자산을 또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개정항목이 또 변경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약재무정보에 보면 비유동자산 중에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항목을 더하면 투자자산이랑 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3.7조와 8조를 더해가지고 약 21.7조가 투자자산이 되는 겁니다. 소개하는 김에 여기서 또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고정부채를 빼는 게 나오거든요. 그 고정부채는 부채에서 유동부채 아래의 비유동부채 즉 26조를 나중에 빼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는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곱하기 1.2 더하기 고정자산 중의 투자자산. 이렇게 하면 198 빼기 75 곱하기 1.2 더하기 21.7은 129.7조가 재산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3단계 부채를 뺀다. 1단계에서 도출한 사업가치 389.6조와 2단계에서 도출한 재산가치 129.7조를 더하면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 기업가치는 919.3조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한 고정부채 26.6조를 빼면 주주가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주주가치는 519.3조 빼기 26.6조에서 492.7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치는 얼마일까? 이거는 4단계 발행주식수로 나눠 한 주의 가치를 산출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 증권에 가셔서 종목 분석을 보면 제일 앞에 발행주식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92.7조 나누기 59.7억주를 나누면 약 82,53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 결과인 82,530원을 현재 주가는 77,400원이거든요. 이걸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 6.6%의 차이가 나요. 적정 가치로 가려면 한 6% 수익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투자하기는 지금까지 계산한 적정 주가로 하면 큰 수익을 얻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영업이익을 앞으로의 예상 영업이익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차이는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수익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익이 계속 확대가 되면은 어차피 적정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더라도 이익은 얻을 수 있겠죠. 안전마진이라는 발상. 지금까지 서술해온 기업가치 계산 방법은 대략적인 것으로 완전한 계산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에 맞춰 기대 수익률을 바꾸거나 재산 가치의 평가 방법을 바꾸는 일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업을 매수할 때는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하게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말 단순화 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쓸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힌트는 안전마진이라는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안전마진이란 간단히 말하면 가치와 주가의 차이의 크기 즉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저평가도가 높을수록 주가의 상승 여지가 큰 셈이므로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치를 엄밀히 계산하는 것보다 이 안전마진의 크기를 의식하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상세하게 가치를 계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 투자자로서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즉 가치평가를 아주 복잡하게 해야 되는 기업은 사업구조가 복잡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평가주를 찾으려면 PBR이 1배 이하, 펀은 10배 이하인 것을 종목 스크린을 해서 찾으라고 하시는데요. 요새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주식을 또 찾기가 되게 힘들죠.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주식의 적정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살펴봤고요. 이 적정가치보다 주가가 한 30에서 50% 싼 거를 보통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적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정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가치원천을 간파하려면 제3장의 내용을 읽히면 기업가치를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재무나 회계로부터 나오는 수치는 단순히 회사가 과거에 나은 실적, 즉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무나 회계는 결과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과를 읽는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낳는 원인, 즉 그 회사가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파헤치는 것이 가능해지면 결과 수치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좋은 회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는 상급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의 원천을 간파하는 4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그 기업은 무엇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두번째, 왜 벌 수 있었는가? 세번째, 앞으로 돈을 버는 구조의 변화는 있는가? 네번째, 이제부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버는 구조의 변화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업계의 향후 동향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벌 수 있는가를 예상해서 좀 전에 본 그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3개년의 이익을 예상한 다음에 그 가치평가 공식을 대입하면은 미래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음 1. 기업은 무엇에서 벌고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과 제품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가를 세세하게 분해하여 무엇이 기업가치 대부분을 점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은 사실 특정 사업에서 얻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모든 제품과 사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익에 공헌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어쩌다 얻게 된 정보를 믿고 수익에 눈이 멀어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예컨대 암흑의 회사가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식의 정보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정말로 좋은 제품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제품으로 인해 증대되는 이익이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 제품이 가져오는 이익이 전체 이익의 5% 정도에 불과하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릴 수는 있어도 기업의 가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음 2는 왜 벌 수 있었는가? 어떤 사업이나 제품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다음 질문은 왜 벌 수 있는가로 옮겨갑니다. 기업의 분석을 할 때 그 회사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고 중얼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할 것입니다. 즉 돈을 버는 그 회사의 강점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매력도란 무엇일까? 이익을 올리는 기업의 제1의 성공 유형은 매력적인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매력은 두 가지 요소로 성립됩니다. 하나는 수요의 성장, 또 하나는 치열하지 않은 경제입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고 나눠가지는 사람이 적으면 돌아가는 목도 커지게 마련이지요. 시장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경쟁 환경입니다. 규제나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 업종이나 설비 투자가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은 일단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사업을 유리하게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쟁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성장을 가져오는 구조, 비즈니스 모델은 높은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과 그것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 이 두 가지 요인이 교차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에서는 우선 높은 이익률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높은 이익률의 원천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많은 일을 잘하는 기업 높은 업무 효율 2. 남에게 맡기는 기업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3.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기업 지적재산 4. 신뢰가 두터운 기업 브랜드 로열티 이 후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도를 판단하기 위한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 것인가를 본다. 높은 이익률을 유지한 채 어디까지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가를 본다. 그래서 이 중간에도 참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주목해야 할 것은 소형주, 저평가주, 성장주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도 설명하고 계시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볼 것은 주식을 매도해야 할 시점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때라고 합니다. 매도 시점 1. 종목 선택을 잘못했을 때 가치평가를 잘못했거나 경영문제가 발생하여 가치가 파괴되었음을 알았다면 즉시 발을 빼야 합니다. 매도 시점 2. 현금이 필요해졌을 때 두 번째는 수중에 현금이 필요해졌을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란 잉여자금으로 해야 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매도 시점 3. 투자 대상의 저평가 정도가 낮아지고 다른 유망 종목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치와 가격이 완전히 일치했을 때 매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매워지면 매도를 고려합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더욱 저평가된 종목이 발견되면 그쪽으로 갈아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다른 종목도 대체로 오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팔고 나서 금방 새로운 종목을 산다는 것은 위험이 큰 투자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았다면 잠시 투자를 쉬면서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나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습관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 되었는가 아닌가에 주목하자 첫 번째 습관은 투자의 기본입니다. 투자의 진수는 그 기업의 가치 사업가치 재산가치에 비해 얼마나 싸게 구입하는가에 있습니다. 정말로 높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기본이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응용이란 결국 기본을 심화하고 살을 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투자에 확신을 가지는 경우는 두 개의 근거 즉 1. 가치와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 2. 그것이 수정될 만한 계기가 있는 것 시 분명할 때에 한정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가치와 가격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일 때에 비로소 수정의 계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신이 사전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자 관점이 유호하다면 사실에 근거한 판단의 결과에 배신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관점은 딱 3가지입니다. 1. 저평가도 대차 대제표의 건전성, 사업의 유망성 2. 경영능력, 주주중시도, 자본정책의 수환 3. 가격 수정의 계기, 유동성, 테마 등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정보의 60%, 과거 10년의 기사가 정보의 2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0%는 인터뷰 등의 생생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챙기는 것도 소박하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3. 결과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직시하자 중요한 것은 주가에 올랐다 내렸다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인과관계의 유형을 많이 알아서 보다 더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하락은 쌍값에 구입할 기회이지 손해나 위험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같이 본질을 간파하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은 무엇인가를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는 물음은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5.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투자를 항상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평가된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투자 자체를 삼가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절대 성급하게 한몫 잡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감정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6. 매월 최소한의 수입의 10%를 증권계좌에 불입하자 이것은 저유명한 채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에도 나오는 자산 형성의 습관입니다. 바빌론의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에는 어느 노예가 빚을 갚고 불을 일구기까지의 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수입의 10%를 반드시 자신의 수중에 간직할 것 그리고 20%를 빚의 변제에 사용할 것 나머지 70%로 생활할 것입니다. 요컨대 10%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치고 증권계좌에 옮겨두자는 것입니다. 수입의 70%로 생활한다고 해도 불편한 점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7. 겸여히 배우는 자세를 간직하자 자신이 똑똑하고 우수하다고 과신하는 순간부터 손실은 시작됩니다. 과신과 자신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의 투자능력을 과신하면 기업의 가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야가 흐려집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배움이 끝이 없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항상 그것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겸허함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현명한 초보 투자자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적정 가치를 어떻게 간략히 산출할 수 있느냐도 살펴봤습니다. 그 한 가지만 배워가도 이번 시간 영상을 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다른 부분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다 소개를 못 지켜드리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책이 12,8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요새 진짜 비싼 한 끼 먹으면 12,000원, 13,000원 하잖아요. 진짜 비싼 한 끼 안 먹는다는 생각하시고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사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독하시면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시간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